자 양궁 동메달리스트 본드립니다 아 굉장해요 처음 출전했죠? 그런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? 첫 출전은 이렇게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원광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메달을 그쵸 멋있네요 멋있네요 안타까운 얼굴들이네요 엠블렉 분들 보셨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자 메달은 3개니까 은메달의 주역이죠 우리 미루군이 은메달 세레머니 한번 보죠 야 뭐야 하지마 정말 이런 세레머니 올림픽에서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꼭 이기는 모습 꼭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왕의 아이들이죠 금메달의 주역 모셨습니다 금메달의 주인공 로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대 고맙 attention 감사합니다.